해운대구가 중요한 것은 해운대구를 보면 부산시에서 얼마나 조작질을 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죠. 부산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20%를 조작을 했습니다. 20%를 1번이 보시게 되면 공식적으로 중앙선거관리원회에 발표한 동계 데이터입니다. 발표 득표수 문재인 3만 9천 홍준표 2만 1천 안철수 1만 4천 그렇게 해서 부산시 해운대구의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총수는 8만 9605명이 됩니다. 이 숫자가 참 중요하죠. 모든 조작은 이렇게 사전투표 총 참가자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동력해서 무진장 애를 쓰는 겁니다. 조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번에도 3구 대선에 넘어가고 말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부산시의 소위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딱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문재인 후보는 항상 플러스 10%가 나옵니다. 동시에 홍준표와 안철수는 항상 마이너스 10%가 나옵니다. 이런 그래프가 여러분들 딱 나오기 때문에 대략 이 사람들이 20%를 조작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득표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찾아내는 작업들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럼 예상 득표수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문의해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걸 딱 보시면 이게 2018년 지방선거 경우거든요. 이것만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거는 광역시에서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니까 이 자료만 보면 대충 이 양반들이 몇 퍼센트를 조작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같은 데에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이건 지방선거는 대개 10% 정도 20%를 조작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대통령 선거전 같은 경우는 12%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 서울시의 20% 플러스 10 마이너스 10과 비슷한 그래프가 여러분 어디에서 그려지게 되는가 하니까 바로 부산시의 대상을 해서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부산시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예상 득표수를 구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더.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에서 대개 그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대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자측에 9를 딱 놓고 보면 대개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정도 나오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0%인 8874표를 문재인 후보가 더 가졌구나.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고. 홍준표 후보가 8874표를 빼앗겼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산에서는 안철수보를 조작을 안 했네요. 안철수보를 조작하지 않고 홍준표 후보만 조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018년 지방선거부터 보다는 2017년 5구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간단한 단순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분석해 보게 되면 제약호수님 그런 논평이 먼 거 아니까 처음 하는 도덕질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 같고 그다음에 가능한 복잡한 방법보다도 단순한 방법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증거죠. 안철수 후보한테는 손을 안 댄 겁니다. 문재인 후보와 함께 10%를 더해주고 홍준표와 함께 10%를 빼앗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 득표에서 사전투표 조작수를 문재인 후보는 빼주고 홍준표는 더해주게 되면 그야말로 진짜로 예상되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각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획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예상특표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는 예상특표수가 3만 되고 홍준표 후보도 3만 됩니다.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진짜로 문재인 후보는 3만 463표를 얻었는데 조작을 해가지고 3만 9,337표를 얻은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득표율 기준으로 보면 34%에서 44%로 오른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실제로 3만 752표를 얻었는데 8,874표를 빼앗겨가지고 2만 1,878표를 얻은 것으로 그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겁니다. 득표율 기준으로는 원래는 34%를 득표했는데 24%로 쪼그라던 겁니다. 부산은 예외적으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조작을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시의 대부분 구에서는 해운대구와 마찬가지로 20%를 조작했습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 본인이 사전투표에서 실제로 얻은 득표수의 29%를 도둑질 당한 겁니다. 29%를 그냥 가져가버린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분명히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은 이 도표까지는 소위 조작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일체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작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저 중앙선거관련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만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련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만 보더라도 완전히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재야구수가 이번에 지방선거하고 대선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누군가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하게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조작범들이 대통령 선거를 구체적으로 훔친 조작한 구체적인 방법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가장 그들이 숨기고 싶은 조작 프로그램. 조작 프로그램은 투표소별로 몇 퍼센트를 훔쳤냐. 투표소별로 몇 퍼센트의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그걸 합산해서 뭐죠 해운대구가 나오고 해운대구구 동구 서구 남구 뭡니까 북구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부산시를 훔쳤느냐. 이런 상위 정도가 아닌 가장 하위 레벨인 소위 투표소 레벨로 조작률을 적용해서 실제로 표를 훔친 조작 프로그램을 이번에 찾아낸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막장까지 가버린 겁니다. 선거를 규명하는. 선거를 규명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메인 서버를 여러분들 승관이 메인 서버를 압수해가지고 검찰이 포렌식을 하지 않더라도 거대한 여러분들 소위 선거 조작의 전무가 다 드러난 겁니다. 2017년 5구 대선에서 소위 문재인 후보 측이 어떤 짓을 했는지가 이번에 완전히 딱 까발려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하고 내일 아침 6시에 또 특별 방송하고 그 다음 또 8시부터 다시 특별 방송하고 3부 해가지고 뭐 사람 물러난 다음에 뭐 딴 이야기하면 너무 그냥 미안하잖아요. 딱 끝내는 겁니다. 2017년 당신 가짜 대통령 부장선거에서 대통령 됐다는 자 딱 밝히는 겁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해운대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계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소위 1번 2번 3번 박스는 제가 박스 표시 안 했습니다. 1번 2번 3번 박스는 중앙선거관련의 공식적으로 발비한 선거 데이터에 바탕을 둔 자료입니다. 1 2 3 2 그래서 이거는 공식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수정치도 아니고 교정치도 아니고 추정치도 아닙니다. 그냥 중앙선거관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이터를 통해서 그냥 부정선거가 판명이 된 겁니다. 왜 판명이 되냐 중앙선거관련에 의해서 문재인 후보가 당일 투표에 쓰던 득표율이 35%입니다. 사전투표에 쓰던 득표율이 44%입니다. 9%를 업시킨 겁니다. 수만 명으로 구성되고 있는 사전투표자 그룹과 당일투표자 그룹은 거의 후보별 득표율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0에 근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9%가 차이 나는 것은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표를 집어넣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준석이나 그 젊은 친구가 아니라 거짓말하고 다니는 것 그 살린 인생이 내보다 훨씬 더 긴데 앞으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려고 참 그렇게 인간들 보면 짐승하고 거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야기. 홍준표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33%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산시민이 핵가닥 해가지고 사전투표에서는 24% 지지밖에 안 보입니다. 9%가 난 겁니다. 안철수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2% 차이가 난 겁니다. 심상정 후보 보시면 1% 차이 난 겁니다. 1% 2% 차이라는 것은 표본오차인 오차범위는 1에서 3%이기 때문에 이것과 조작을 단정할 수 없지만 이 두 개 9% 조작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여러분들 뭐죠?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냥 게임 끝입니다. 포렌식이고 뭐고 필요 없이 중앙선거 간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종이로 여러분들 나타난 숫자상에 기록된 범죄 행각인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 시각을 바꿔가지고 4번, 5번, 6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번, 5번, 6번 박스입니다. 이 4번, 5번, 6번 박스는 여러분 여기서 비로소 뭐죠? 바로 조작 프로그램이 등장합니다. 4번 수정 후 사전투표 득표수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제약호수가 찾아낸 겁니다. 4번이 무엇을 이용해 찾아냈냐 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해 찾아낸 겁니다. 투표를 조작한 인간들이 부산시 해운대구 모든 투표소에서 조작률을 몇 퍼센트를 적용해가지고 표를 훔치는 그런 범죄 행각을 벌린지를 찾아낸 겁니다. 뭘 이용해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추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예상을 해보니까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하더라 추적 프로그램이 있골 조작 프로그램이 있골 조작 공식이 있골 조작 방정식이 있골 조작 공장이 있골 그걸 찾아낸 겁니다. 조작 공장을 찾아낸 다음에 투표소 레벨로 조작률을 적용해서 표를 훔친 것을 딱 여러분들 원상복귀를 시킨 겁니다. 원상복귀를 시켜가지고 투표소 레벨을 원상복귀를 다 시킨 다음에 그걸 다 여러분들 투표소 레벨 딱 더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재인 후보 표를 계산해 보니까 3만 464표고 홍준표 표를 계산해 보니까 3만 752표입니다. 여러분 이 표하고 1번 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이 여러분들 승관이 발표가 3만 9,337표입니다. 도덕질 당한 거 여러분 다 빼버리고 나니까 3만 464표가 된 겁니다. 홍준표가 여러분 중앙선거에 2만 1,878표라고 발표했습니다. 투표소 레벨로 도덕질 당한 것 조작률을 다 여러분들 수정해가지고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3만 752표고를 받은 걸로 나온 겁니다. 엄청나게 도덕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을 득표율을 구해보니까 34%를 얻은 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34%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가운데서도 비교적 오염되지 않는 조작되지 않은 자료가 당일 투표 자료입니다. 그래서 2번 자료하고 5번 자료가 일치합니다. 두 가지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가 문재인 후보가 6만 2769표 홍준표 후보가 5만 90002표입니다. 득표율을 기준으로 보니까 35%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33% 두 개의 객차가 어떻습니까? 1.3% 나옵니다. 1.1%입니다. 5차 범위 낸 겁니다. 도둑질 당한 것을 다 수정하고 나니까 놀랍게도 문재인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해운대계 모든 여러분들 투표소 레벨에서 도둑질 당한 것을 다 수정하고 나니까 홍준표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 통계학의 법칙에 착하게 여러분들 맞는 결과가 나왔고 동시에 제야 고수가 만들어서 운영한 추적 프로그램 혹은 그 쌍둥이인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그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 조작 프로그램을 전국을 다 돌리게 되면 구청장 선거부터 시작해서 구의원 선거까지 다 어떻게 표를 훔쳤는지를 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 4번 5번의 득표율 차이 없습니다. 1번 2번의 득표율 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0.34 0.35 엄청난 격차입니다. 1번 2번 3번이 엄청나게 오염된 자료입니다. 1번 2번 3번이 엄청나게 조작된 자료입니다. 1번 2번 3번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결과입니다. 그 선거 결과에 말과 글로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부정선거 자료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검증해보니까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바로 문재인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나 사전투표에서나 득표율이 아주 근사한 오차범인 1.3% 1.1%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문재인 퇴임 기념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심청해부 방송을 1부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내일 오전 6시에 똑같은 방송을 2부 방송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8시에 3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가 퇴임하기 전에 2017년 또 대선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부정선거가 자행됐는지를 깔끔하게 국민여자분들에게 정리정돈하고 넘어갈 그런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료는 2017년도 대통령 선거의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계한 수정득표수하고 중앙선거 관련해 심하게 조작된 발표 득표수를 상호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기에 합계라는 것이 여러분들 합계라는 것이 후보별 득표수가 있고 여기 투표수가 사전투표 득표수일 겁니다. 이게 합계가 있고 투표수 기건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를 여러분 여기 한 번 더 제아고수님이 이걸 작성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밑에 한 번 더 붙였으니까 합계하고 기존 합계가 같습니다. 두 가지는 중앙선거관림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일명 그것을 발표 득표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바로 위에 초록색 자료가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만든 숫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해운대계의 모든 투표소에서 일정한 조작률이 적용돼가지고 표를 훔친 것을 발견하고 표를 훔치지 않는 상태로 원상복귀시켜가지고 여러분들 표를 투표소 레벨로 다 계산한 다음에 그것을 합산해서 후보별로 합산해서 계산한 값이 바로 이 초록색입니다. 우리는 일명 수정 득표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밑에는 발표 득표수다. 그래서 수정 득표수하고 발표 득표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관의 발표는 10만 2106표 그 다음에 수정 득표수는 10만 2106표입니다. 예 일치합니다. 홍준표 후보 중앙선거관의 발표는 8만 904표 조작 프로그램에 따른 수정 득표수는 8만 903표 중앙선거관리연회가 한 표가 더 많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예 한 표가 이렇게 개로 한 표가 잡힙니다. 이것을 여러분 수치를 개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기건수의 마이너스 1이라는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시가 뭐냐 이 표시가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조작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기에 대부분 다 0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의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계의 모든 그런 투표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일치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해운대계에 해운대구에 40개 투표소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40개 투표소에서 조작을 했는데 사전 투표소마다 투표소를 찾은 참가자 수의 20%를 조작했는데 조작하는 과정에서 반올림을 해야 됩니다. 5 이상이 20개 투표소가 나오고 5 미만이 20개 투표소가 나오면 딱 여러분 일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0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홍준표 후보는 21개 지역에서 반올림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19개 지역에서 그냥 5 미만이 돼서 떨어뜨려 버린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이라는 그런 소위 숫자 찌꺼기와 남게 됐고 이 숫자 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바로 기건수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것을 기록했을 것 같다. 이래서 이것을 전산 조작의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는 0으로 다 처리가 됐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1이 구로구에선 숫자가 좀 컸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한 번 보시죠. 다음은 2017년 대선에서의 부산시 해운대구의 수정 득표수와 예상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수정 득표수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산시 해운대구의 전부의 투표소마다 조작률이 적용해서 표를 알뜰살뜰 다 훔친 것을 발각하고 수정 득표수 소위 조작률을 다 보정을 해가지고 빼앗긴 표만큼 다 이렇게 원상복귀를 시킨 상태가 바로 수정 득표수입니다. 그 수치는 초록색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 득표수는 기존 합계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존 합계라는 이름으로 자 여러분들 예상 득표수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미 본 것처럼 이렇게 예를 들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비교해가지고 대략 한 10% 조작을 한 것 같다. 이 수치를 이용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 총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를 조정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진짜 득표수 예상치 예상 득표수다. 이렇게 보셨죠. 그 예상 득표수가 여러분이 보시는 이 테이블에 맨 하단에 흰색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문재인 후보는 예상 득표수 9만 3천 2백 30이 표하고 보시죠. 9만 3천 2백 30이 표하고 그 다음에 수정 득표수가 일치합니다. 홍준표 후보도 정확하게 8만 9천 7백 7백 일치합니다. 안철수보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놀랍죠? 유승민 후보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심상중 후보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엄청나게 정확하다는 거죠. 뭘 이야기합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제아고수가 여러분 추적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이 선거 범죄자들이 도대체 표를 어떻게 훔쳤는지를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재현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거의 완벽하게 구현한 겁니다. 그 조작 프로그램에 따라가지고 역으로 조작하지 않는 상태로 계산한 것이 이것이 바로 푸른색이고 투표수 레벨마다 다 계산한 것을 모두 다 합선해가지고 이렇게 수정 득표수를 총합을 만든 겁니다. 해운대구에서 사전 투표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완벽한 겁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 부산시 해운대계 수정 득표수 조작 프로그램의 정확성 검증은 거의 뭐죠? 수정 득표수하고 예상 득표수와 크게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바로 투표수 레벨에서 표를 훔치는 그런 소위 조작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복구가 됐다. 완벽하게 발각이 됐기 때문에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도대체 표를 얼마를 훔쳤는지 후보들은 어떤 것이 진짜 득표수인지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수정 득표수를 이용해가지고 예상 득표수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엔진을 찾아낸 겁니다. 조작 엔진을 완전히 그대로 찾아낸 겁니다.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1.3 1.1% 2.2% 0.4% 1.9% 완벽한 여러분 수치를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뭡니까?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수정한 수치하고 발표 득표수 조작된 발표 득표수에 엄청난 격차가 나온 겁니다. 8.6% 8.8% 2.2% 0.4% 1.0% 나온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수정 득표수하고 발표 득표수와의 엄청난 격차가 나오는 겁니다. 발표 득표수는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자료로서 조작된 수치가 그대로 담긴 시 발표 득표수입니다. 수정 득표수는 뭡니까? 투표수 투표수 레벨에서 조작률을 적용해서 표를 훔친 것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원상복귀 다 시킨 것이 바로 수정 득표수입니다. 엄청난 격차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범죄 행각이 낱낱이 여러분들 바로 발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진행을 한 겁니다.